이 시기가 알면 너 엄청 때릴 거야. 맞지 뭐. 만약 그때 나에게 조알람이 있었다면 울렸을까? 아니, 우리 둘 다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. 우리에겐 좋아하는 마음보다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온 거였으니까. 만약 그때 나에게 조알람이 있었다면 울렸을까? 아니, 우리 둘 다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. 우리에겐 좋아하는 마음보다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온 거였으니까. 천둥이 울리기 전 번개가 먼저 치는 것처럼. 축하해.